안녕하세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정권 어머님. 돌려요. 축하하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세운이 남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16, 27 28, 29, 30 이런 2분이 남겨났네요 원하시는 게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 2분이 남겨났네요 2분이 남겨났네요 원하시는 게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그걸 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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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 Alabama 탕수육 게임 한수육 게임 새 chromosomes 준비 gate 사이트 15 3 인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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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제 최초였어 전화 체력이 없어서 var 박사찜게 아니라 얘가 3하고 3 하나에 넣었었었어 으아아asha 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진짜 행복 추세요 와아아우 와아 와아 와 아아 와 대박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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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저쪽 그림을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아저씨 먹는 거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것 같아요 해볼 것 같아요 한 명만 호명하시면 그분과 함께 한 명입니다 승철군 피자 가져가지 마십시오 승철군 승철군 사라지 말고 cali 우선 그래서 무릎 요새 단 한 명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저요! 지윤이 봐 지윤이 봐 지윤이 안 할 것 같지 않아서 손 들어갔어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가위가위 모여 게임을 합시다 게임을 할게 내일 카메라 봐주세요 우리끼리 게임을 할게 우와 대단해 진짜 많다 야 일단 피자를 먹어야 돼 피자를 먹어야 돼 콜라만 먹으면 피자 먹어야 돼 일단 다수를 빼기 위해 앉았다 일어날 때 큰 수 빼기나 작은 수 빼기 할게 네 야 다수 있거나 이럴수면 돼 어떤 거 빼니까 작은 수 빼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앉았다 일어날 때 무슨 수 빼기 랜덤입니다 앉았다 민규 걸린팀 빼기 하겠습니다 눈치게임 일단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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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날 때 작은 수 빼기 오케이 아 이거 솔직히 내렸다 다시 작은 수 빼기 메인카메라 메인카메라 매인카메라 지는 거예요 작은 수 빼기면 작은 수 가위라이 가위라이 앉아 때렸다 가위라이 앉아 때렸다 가위라이 앉아 때렸다 가위라이 앉아 때렸다 큰 수 빼기 해서 무슨 수가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큰수하면 큰수가 진거에요 아 진거에요? 말하는 그게 진거에요 작은수 탈락 큰수 탈락 이렇게 해주세요 큰수가 탈락이에요 큰수가 탈락이에요 궁금한게 큰수와 작은수의 개념이 뭐에요? 아 큰수가 작은수 모르지만 숫자가 많으면 큰 공부 저만의 약간 친하얘기에서 그니까 숫자가 순하지만 안됐다 큰수 빼기 오케이 탈락인거죠? 2명 살았습니다 왜요? 아니 큰수를 빼는거면 큰수가 이기는거에요 그냥 가위가위고 하세요 가위가위고 하세요 정환아 어 국제빵? 가위가위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메인카메라 보고 계십니까 MC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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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뽑을게요 한 명 뽑을게요 한 명 뽑을게요 오우 이겼어 이겼어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야 야 야 야 2개만 뽑을게요 2개만 뽑을게요 2개만 2개만 누가 다 뿌리래 형 먹어도 되는거에요 알겠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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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나와? 정환이 형 뭐야 뭔데 니거 아니잖아 내꺼가 될 수 있어 아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지금 다 부으잖아 지금 근데 형 누구 됐어요? 나 3개 방금 줬다구 또 지우 지우 아 지우 지우 정환이 형 네 주세요 정환이 형 네 안돼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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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이거 빨간색 뭐예요 그냥 지금요 귀여워요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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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순영이 피자 먹어요 순영이 피자 먹어요 얼음 밥아서 들려오는데 얼음이 없어요 얼음 밥아서 들려오는데 얼음이 없어요 아 진짜 한 소리 피자 먹어요 한 소리 피자 먹어요 한 소리 피자 먹어요 아 와이파이 왜 이래 왜 이래요 와이파이 뭐하세요 밥 먹었다 아 숨어서 먹을 줄 있어 진짜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사회성게 나눠 먹자 연습실 내에 계신 세븐틴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립니다 승관왕 한입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자를 드신 분들 피자 드시면 안됩니다 피자 드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음에 있을 한솔군 메인캠에 한입 크게 베어본 거 찍혔습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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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열심히 연습하시면 파답 전부 쏩니다 진짜요 대신 성민군과 한솔군과 순영군은 10분 동안 멤버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봐야 아 자 지금부터 연습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찬아 아하하하